신축하는 아파트 냉장고장 뜯어내고 리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기세척기를 넣고 싶답니다. 신축 아파트 냉장고장 철거하고 이제부터 리폼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식기세척기 넣고 대리석 이어 붙이고 벽면 타일 바르고 마감칩니다. 신축 아파트 부분 리폼 중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뜯어내고 식기세척기 자리 만들고 대리석 이어 붙이고 뒤에 타일 붙이고 천장 도배까지 글래바지 몰딩 보호까지 진행합니다. 엄청 빡신대 이거 대박사건이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주는 업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을거에요. 몇 장 이 크기의 생각은 진심으로 스테이아 폭발하기 Jongus다 공연을 입고 최선을 위하여